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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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요. jak- . . . . . . . . . 어어 너 이제부터 라인전 어떻게 하지? 벌써 위기가 찾아왔다 어어 슬슬 이제 프로들 메이지 상대하니까 빡빡 하긴 하네 프로들 계속 안 만나다가 아 이거 후시탄 못잡아가지고 비트 안 아 나 이거 아 쥐 끊고 평평 평 했으면 됐나? 너무 올까말까에 깔려가지고 간보고 있었는데 나도 해볼걸 그랬나? 억지로 잡았네 안되에에에에에에에 드브 750원 야밍 킨드 궁 위에서의 탈론 다르 것 와 이게 되네? 와 이사거리에서 이게 킬각이 잡히네 미들은 랩샷이 많이 나겠다 절대 5개 주면 안 된다 두개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정신 차려 잘하는 형들이잖아 처음 보는 형들이긴 한데 잘해봐 잘해봐 정신 차려 잘하는 형들이잖아 다탐트 잘했네 민차파 밉네 그렇지 탈출 잘해 잘해 네 다탐트 팩 히힛 위나 봐줄꺼야 그러네 아 여기 오지? 적을 처치했습니다 되나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위드 우지 그쪽에 이거 몸 쏠리면은 아.. 용판 보이면 불필요한 싸움은 하리오가 없단 말이지 답답한 친구들 이거라도 잡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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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2차 헤라 미드 2차 헤라 미드 2차 헤라 미드 2차 헤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해냈어 일단 일단 해놨다잉 ㄷㄷ 가던가 아 치던가 왁템 그냥 방템 하나 더 가고 싶은데 얼심이라 갈까? 요즘 방템 뭐가 그렇게 좋지? 방어력 올라가는 템 지금 갈 거 없으면 중호 갈 거긴 한데 좋다고 소문난 템 없나? 음 라인업을 거니 중호 가야겠네 템은 좋은데 타이밍에 또 아이템은 아니다보니 오 공 안 빼네 흐허허 절그러운데 칼리트 잘한다 뭔 말을 못한다 했더라 심심하면 그냥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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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건 줘 줄건 줘 이거 말파형이 이니식으로 시작된거야 야 줘 줘 과감하게 줘 줄건 줘 말파형이 살고 싶었으면 공 안 썼을거야 아까 우리 싸움으로 가는거다 형들 버스트 아니야 싸움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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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감사합니다.